재미있는 초급자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급자 모델링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간단한 형태를 준비했습니다 이 형태도 박스 형태에 가까운데 박스를 이용해서 기본 형태를 잡고 나머지 모델링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장면에 박스를 만들어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체 형태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위에 있는 물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만들고 저는 이 정도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있는 부분은 전체가 61cm이기 때문에 36cm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0, 500, 360으로 만들었습니다 퍼스펙티브는 키보드의 U키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그리들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하고 에디태블 폴리에서는 물체 형태가 가장 잘 보이는 이 한 면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를 디테치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할 면을 남기고 나머지를 디테치 하는 거죠 현재 면에서는 나무판들이 보이는 형태 이대로 엣지를 챔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있는 판이 옆으로 길게 윗면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엣지를 먼저 챔퍼 하겠습니다 챔퍼 앞에 있는 세팅 버튼을 눌러서 15 정도의 값을 입력하면 비슷한 두께가 되는 것 같네요 오케이 하시고 스플릿 명령으로 이 부분을 나눠줍니다 그럼 폴리곤이 떨어지겠죠 이번에는 양 옆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 합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만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스플릿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챔퍼 합니다 한번 더 스플릿하고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 이 폴리곤을 스냅을 이용해서 쉬프트 키와 함께 이 뒤쪽에 복사하겠습니다 오브젝트로 떼어낼게요 이름을 주시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맥스에서는 쉬프트 키를 누르면 대부분 복사가 되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형태를 복사해서 다른 물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가운데에도 판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판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스냅은 오프하고 엣지를 컨트롤 클릭합니다 그러면 폴리곤에 해당하는 엣지가 선택됩니다 위 아래에 있는 엣지는 Alt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주고 커넥트 명령으로 가운데 새로운 엣지를 추가합니다 챔퍼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는 15를 두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5의 값을 입력합니다 오케이 하고 스플릿합니다 아래에 있는 폴리곤은 Detach로 떼어내고 위에 있는 폴리곤은 삭제합니다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모두 꺼준 다음에 바깥쪽에 필요 없는 면은 삭제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기본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바깥쪽에 보이는 프레임을 쉘 명령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500만큼 두께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판도 있고요 뒤에 판은 앞쪽으로 3mm 정도 두께를 만듭니다 여기가 겹쳐지겠죠 그러면 500만큼 두께를 준 이 물체를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을 겹쳐지는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0으로 만들고 마이너스 3을 입력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Y축 방향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어깨 만든 다음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꺼주고 다른 물체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떼어놨던 물체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어떤 물체에서 새로운 면을 뜯어내거나 혹은 어떤 모양을 뜯어냈을 때 물체는 원래 그 물체의 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면밖에 없는데 축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물체의 중앙을 축으로 만들어주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여기 세 번째 보면 하이어라키라는 게 있습니다 피벗은 축이라는 소리인데 Move Rotate Scale Center to Object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면 되는데 보통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Center to Object 이 과정을 하나의 단축키로 만들어서 단축키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조건 어떤 물체든지 지금과 같이 물체의 중앙을 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체의 중앙이 축이 됐기 때문에 Modify 패널에서는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사진을 보게 되면 틈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틈을 만들어 줄 건데 챔퍼 세팅 버튼으로 1mm 정도의 틈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는 챔퍼가 된 부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챔퍼 명령에서 Open이라는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챔퍼된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현재 물체에도 두께를 주도록 할 건데 쉘 명령으로 안쪽으로 15 정도의 값을 줄 겁니다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이 모양은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하고 챔퍼하고 챔퍼하면 이 부분이 열리게 되잖아요 앞에서 사용했던 챔퍼 세팅 버튼의 옵션 때문입니다 이 옵션을 Off 해 줘야 되죠 그리고 옆으로 새로운 엣지를 다시 커넥트 해 줍니다 커넥트의 위치를 조정해서 위쪽으로 올려주고 위에는 엣지의 스케일을 조정해 주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은 삭제합니다 쉘 명령이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서리를 라운드를 만들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서리에 두 개의 엣지가 부딪히면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Edit Poly를 추가한 다음에 모서리를 챔퍼해서 보여드릴게요 챔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엣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기에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쉘을 주기 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리무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점에 가면 불필요한 점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것도 리무브 합니다 그리고 쉘을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는 상태로 두께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Edit Table Fully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엣지를 선택합니다 엣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 한 거는 Alt X 키로 투명하게 보이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면 훨씬 더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챔퍼 명령으로 챔퍼를 줍니다 아주 약하게 주고 개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OK 하면 이렇게 되는데 Alt X 를 다시 눌러서 원래 상태로 가게 되면 면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결을 불규칙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연결하면서 면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폴리곤에 Ctrl A로 모든 폴리곤을 선택하고 Retri Angulate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면을 구성하는 삼각형들을 다시 정렬시켜서 꼬이는 부분이 없게 깨끗한 형태로 만들어주죠 모델링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위의 형태는 다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맵핑을 할 건데 처음부터 맵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어렵고 갑자기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맵핑 없이 현재 상태로 모델링을 마무리 할 겁니다 맵핑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모서리를 챔퍼 하는 거죠 쿼드 챔퍼 그리고 개수를 늘리고 부드럽게 해야겠죠 쿼드 챔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쿼드 챔퍼를 해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서리를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여기 경계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둥근 부분에 라이트가 있다면 하이라이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진짜 같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밑에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다리는 폴리곤 위에 있는 물체의 폴리곤 하나를 선택하고 이 폴리곤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폴리곤 하나 선택하고 디테치 디테치 명령은 여기 있어요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때는 이 면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물체를 그대로 떼어내지 않고 복사하면서 떼어냅니다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꺼야지만 떼어낸 물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엣지의 스케일을 조정하도록 하죠 약간 작기 때문에 아래쪽이 스케일로 살짝만 키우고 살짝만 줄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가 250이죠 밀리미터에서는 250만큼 높이를 남겨놨기 때문에 쉘 명령을 적용하고 250을 250이 생각보다는 크네요 220을 줄게요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현재 물체만 잘 보이게 할게요 이것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진행되면서 알려드릴게요 선택된 물체만 쉐이딩 상태로 보이게 하고 이제 15만큼씩 다 사각 기둥들이 쭉 해서 연결되게끔 할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주는 거죠 우리는 쿼드 챔퍼를 사용하고 값을 15정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둥글게 하는 값 텐션이라고 하는데 텐션을 0을 만들면 이렇게 각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15만큼 챔퍼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고 현재는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폴리곤을 선택할 겁니다 폴리곤에 가면 폴리곤이 선택이 안 되겠죠 당연히 엣지에 가면 여기 사각형인 엣지들이 보이죠 사각형 안쪽에 있는 이 폴리곤만 선택하면 되겠죠 이 폴리곤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고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된 엣지에 안쪽에 있는 폴리곤이 선택되요 이 폴리곤은 Extrude를 할 겁니다 값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이 폴리곤들은 모두 삭제합니다 똑같은 두께니까 딱 맞겠죠 그리고 점들은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고 Weld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값이 있으니까 모든 점들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한 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역시 모든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를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1 정도의 부드러운 0.5 정도의 텐션을 갖는 그리고 챔퍼된 부분만 부드럽게 만드는 옵션으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준 Perspective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작업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작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빨리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도 재미있게 재미있게 모델링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